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네, 하나은행과 함께하는 대전영식축제에 저희 에이핑크와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네, 밤 늦게까지 또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또 에이핑크도 다섯 명에서 이렇게 국내 행사를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데 대전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전방, 왼쪽, 오른쪽에 많은 시민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지금 함성 진로도 괜찮은 거 맞죠, 여러분? 자, 그럼 오른쪽부터 함성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나요? 여러분 체력 괜찮으세요? 자, 오른쪽 관객분들 소리 질러! 오케이, 오케이. 질 수 없지, 왼쪽. 준비되셨어요? 자, 왼쪽 소리 질러! 오! 좋아요! 아, 제가 봤을 때 살짝 머릿수가 이쪽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죠? 아하, 알겠습니다. 저기 끝까지 계신다. 자, 중간 준비되셨어요? 중간 머릿수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설마 여기 왼쪽, 오른쪽 관객분들보다 작을까? 아니겠죠? 자, 중간 소리 질러!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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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아, 이 친구가 T라서 냉정하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 번만 가보실까요? 하나, 둘, 셋! 좋아요. 뒤에까지 들리네요. 그래요. 살면서 이렇게 소리 지를 날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합법적으로 소리 지를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쵸? 알겠습니다. 아, 저희 대전은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전에 너무나도 오고 싶었던 이유가 많았는데 뭐죠? 어떤 게 있죠? 유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은 다른 사람이 다 얘기했으니까 말하지 말아라. 아, 또 대전... 저 있어요. 저. 네, 네. 저 외가가 대전이에요. 아, 진짜요? 네. 대전의 딸! 네? 아, 대전의 딸은... 네, 저희 대전에... 그쵸? 친척 분들이 계셔가지고 대전은 굉장히 저희한테 친숙한 분이... 그리고 저희가 옛날에도 대전 축구팀에 저희가 무대를 하러 오기도 했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대전과 굉장히 여러 가지 인연들이 많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방금 저쪽에서 뭐라고 하셨는데 뭐라구요? 자, 딕션을 또박또박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오하영 씨 예쁘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당연한 말씀을 열심히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노래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저희가 여러분께 이렇게 준비해드린 곡이 많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정말 에너지를 같이 쏟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저희가 준비된 곡이 한 세 곡 정도 더 남아있죠. 더 남아있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날이 많이 더우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시고요. 저희 다음 곡 아시는 분들한테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덤다롬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